이 나이가 먹도록 장가를 못 갔다. 결혼을 못했다. 못한 이유는 본인이 여자를 보는 눈이 참 까탓스럽다. 그리고 본인 자체가 참 예민한 데가 있다. 그냥 본인이 평범하거나 이런 사주는 아니다. 본인 사주 팔자가 극히 그냥 남들처럼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가 아니야 본인은. 그런 사주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여자하고의 어떤 인연법이 참 안 맞아요. 내가 여자를 좋아하면 여자가 나를 조금 싫어하고 또 여자가 나를 너무 좋아하면 그것도 싫고 그런단 말이야 본인이. 그치. 이렇게 삔질이 같아. 좋아하는데 싫다고 그러고 싫은 여자는 꼭 내가 어떻게 해보고 싶고. 그렇죠. 나 싫다는 데는 내가 꼭 어떻게 해보고 싶고. 오기가 있어서 그렇지. 만나봐야 별거 아닌데. 그런 어떤 것들이 있어서 혼인을 조금 이루기가 어려운 사주 팔자예요. 그리고 혼인을 이루기도 어렵지만 본인 아까도 말했지만 본인 사주에는 이원수라는 게 있어요. 이원수요? 네. 그래서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한번 가정이 깨진다거나 이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여자가 생기면 본인이 꼭 혼인을 한다는 것보다 살림을 한다거나 동거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나간다. 그래서 그걸 해봐야 안다고. 거기서 깨지면 이원인 거야. 말하자면. 그렇게 돼간다는 얘기야. 굳은 일을 못하고 살아요. 본인은. 힘든 일 하기 싫어한다고요. 힘든 일 하는 걸 싫어하고 굳은 일 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본인은 조금 나 편한 쪽으로 머리를 많이 쓴다. 눈치가 빠르다. 본인은 눈치도 빠르고 그래. 근데 고집이 황소 고집이야. 네. 맞아요. 본인의 고집을 못 꺾어요. 아무도 못 꺾어요. 부모, 형제관이 누가 됐든 내 고집을 못 꺾어요. 내가 어디에 꼽히면 나는 그걸 해야 되는 사주 팔자예요. 누가 뭐라 해도. 그런 사주 팔자예요. 그래서 아주 두 손 두 발 다 들었나 봐. 식구들이. 본인의 고집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나가는 거야. 내 고집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가족을 이끌고 이렇게 갈 수가 있어. 가족이 있어도 본인은 내가 먼저인 사람인데. 그런 게 굉장히 강해. 자존심도 물론 세지만 본인이. 그런데 본인이 조금 이 남다르다는 거는 사주 직성도 좀 높은 데다가 틀린 데다가 그래 놔서 어떨 때 보면 조금 4차원적인 것 같아. 그래 안 그래? 모르겠어? 4,000만 원. 욕 같아서 싫어? 아니요. 조금 생각하는 게. 남이 생각하고 어떻게 표현을 해줘야 돼? 남이 그냥 말하자면 흰쌀밥을 먹어. 그러면 흰쌀밥 다 먹잖아. 남들이 흰쌀밥 먹으니까 본인은 흰쌀밥 싫다고 거기에다가 잡곡을 넣든지 잡곡밥이 되든지 해야 된다고. 남들은 그냥 먹는데. 특이하다 이 말이야. 특이하다. 4차원이라서 막 똘기가 있고 또라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특이하다. 평범한 걸 싫어한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구나. 평범한 걸 싫어하는 사주다. 그렇죠? 그런 사주 팔자예요. 그래서 본인은 그냥 한량같이 사셔야 돼. 한량이요? 한량처럼.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 멋대로. 그게 차라리 편해요. 지금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가 아니라 그랬죠. 그런데 그거를 지금에서 나이가 먹고 외롭다. 가정을 한번 가지고 싶다. 아이도 한번 키워보고 싶다. 그게 확 변할까요? 단지 지금 변덕이 조금 들은 거지?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본인이 조금 어떤 본인한테 변덕이 들은 것뿐이다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그 변덕이 또 지나고 나면 아휴 내가 결혼을 왜 이렇게 풀이하게 살면 너무 편한데 또 이 생각으로 바뀐다고요. 그래서 혼인을 이루기가 참 어려운 사주다. 돈 벌어서 재밌게 살아야 되겠다. 돈 벌어서 재밌게 살아야 된다. 한량 사주라 뭐 어떡하겠어요? 내가? 지질이 궁상처럼 못 산다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지질이 궁상처럼 뭐 마누라 저기 하면 마누라 저기 해줘야 되지. 생활비도 해줘야지. 며칠날 생활비 나가야 되지. 며칠날 뭐 해야 되지. 이거 본인한테 안 맞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혼인이 조금 어렵다. 사업은 내년에 시작해야 된다. 내년에? 네. 어떻게 생각하고 그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내년에. 내년에 이제 사업문이 열린다. 내년에 사업문이 열리니 내년에 사업을 하시고 올해는 내가 어찌 됐든 다진 은행국이야. 이제 땅을 다 굳혀야 돼. 다지고 배우고 알아가야 되는 형국이고 내년에 돼서 이제 문서를 얻는다. 내년도 한 이맘때 돼야 돼. 이맘때. 네. 이맘때 돼야 된다. 이렇게 초여름이라고 봐야죠. 장마철 끼고 뭐 이렇게 하면 여름이라고 봐야 돼. 그냥 뭐 이렇게 계절로 보고 하면 여름이다. 그래서 내년에 내가 어떤 문서를 지은다. 소리가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약기도 하고 머리도 잘 굴리고 쓰지만 남을 너무 믿지 말고 가라는 소리가 나와. 남을. 어? 남을 너무 믿지 마라. 또 아까 말했잖아. 본인의 고집이 있어서 또 누가 저 놈은 진짜 나쁜 놈이야 해도 내가 좋으면 좋거든 본인은. 남을 너무 믿지 마라. 어? 훅 갈 수가 있어. 어? 그렇게 나와. 그냥 믿었다가 내가 훅 가는 수가 있다. 그러니 남을 40%, 30%만 믿어라. 무슨 말을 하거나 했을 때 30%만 믿고 가라. 이런 소리가 나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 네. 네.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야. 점을 처음 보세요? 네. 처음. 어? 네. 그래. 점 안 봐도 살만 했잖아. 그렇지? 굳이 내가 힘든 일이 있어서 점 보고 할 적에는 아니었잖아. 그렇죠? 궁금한 건 있긴 한데요. 물어봐. 어? 건강이 어떤가. 건강? 네. 건강은 안 좋죠. 안 좋아요? 응. 건강은 지금 보기에는 좋은데 안 좋다고. 엄살도 심하고. 응? 엄살도 심한 데다가 건강도 안 좋고. 그렇죠? 여기저기가 말하자면 어디가 딱 하니 안 좋은 것보다 여기저기가 지금 안 좋아. 아시겠죠? 그리고 허리 쪽도 조심하셔야 되고. 한 번 했으면. 뭐를 해? 수술. 수술했어? 네. 허리 쪽 조심하셔야 되고. 어? 허리. 허리. 이 허리 밑에가 뭐야? 고관절이라고 그래? 뭐라고. 허리로 인해한 어떤 이. 엉덩이 이런데. 골반이? 어? 엉덩이 이런라 그러네. 엉덩이 이런데. 엉덩이 이런데. 그거 조심하셔야 돼. 여기저기 안 좋기는 해. 그런데 그 저기 뭐야. 그 허리 쪽 뼈죠? 뼈. 네. 뼈에 관련된 어떤 병들은 조심을 해야 된다. 아, 예. 아시겠어? 네. 지금 어디 안 좋은 데 있으세요? 장애인들만 있어요. 간도 그렇고. 그렇죠? 여기저기 안 좋죠? 네. 그렇게 어디를 딱 집어서 얘기하기가 뭐 할 정도로 지금 본인이 그래요. 어? 네. 왜 혼자 살아서 건강 관리를 못 하신 거야? 아니요. 관리도 안 했을 뿐더러. 저 좀 이게 술을 조금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응응. 그 혼자 있으니까 그렇잖아. 내가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먹어. 저기로 하나하나 뭐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사주에가 본인이 어머님이 본인 나이가 이제 아기로 태어났잖아. 네. 본인 같은 경우는 사주상 명딸이라고 그래요. 명딸이요? 명을 길게 하고 아픈데 없이 이렇게 커 나가라고 사실은 엄마가 명딸이를 팔아줘야 되면 사주 팔자거라. 본인이. 네. 어? 그런데 그걸 안 해주셨나 봐. 응. 어? 그러니까 커오면서도 잔병이 많다고. 애기 때부터. 그쵸? 내가 아프던 거. 잔병이 많다고. 병을 달고 산다고. 거기다가 병을 달고 살다 보니까 본인이 엄살이 심해졌어. 여기가 아픈데 또 여기가 아픈데 이런 어떤 엄살이 심해지는 거야. 그쵸? 그래갖고 차라리 엄살이 심해야지. 그래야 병원을 제까닥 제까닥 다닐 거 아니야. 그래야 병도 빨리 알지. 네. 그쵸? 그래서 이 본인은 그게 가장 안 좋아. 결혼은 내가 돈 벌고 하면 만날 수 있잖아. 요즘에 결혼 안 하고 산다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게 문제라고. 그쵸? 여기저기 아픈 거. 그리고 앉아서 하는 일을 하면 안 돼. 네. 못 있어. 오래 못 앉아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쵸? 네. 차라리 서 있으라면 서 있는데 앉아 있으라면 못 앉아 있어. 어? 그렇단 말이야. 오래 앉아 있지도 못하고 막 이러니까 건강 때문에도 어디 남의 밑에 못 있어. 어디 있어. 본인 벌떡증이 나는데 막. 네? 벌떡증 막. 어디 오래 앉아 있고 막 이러면. 벌떡증. 참지 못한다. 참지 못하고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안 돼. 건강은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나이가 먹었어도 본인이 오래 살고 긴 명으로 살라고 그러면 조금 그런 어떤 내 명예 내 건강에 대한 어떤 저기는 하셔야 돼. 알겠습니다. 응? 그렇게 하셔야 돼. 또 물어볼 거 있어요? 아니요. 궁금한 건 건강이었어가지고. 엉치뼈가 나는 자꾸 걸려. 네, 꼬리뼈부터. 어. 그 뭐라고? 엉치뼈부터 5번까지. 수술했다고? 네. 한 군데만 지금 수술했는데 두 군데가 남아있어요. 그치? 네. 이 엉치 있죠? 뒤쪽? 네, 여기. 그렇죠. 뒤쪽 골반뼈 이런 데 같아. 거기가 제일 아파요. 그쵸? 네. 그 거기 거기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아. 거기 때문에. 술 먹지 말아. 아, 술이요? 응. 알겠습니다. 술 먹으면 또라이 돼. 그쵸? 예전에. 뭔가 좀 필름큼 키워가지고. 오, 술 먹으면 완전 또라이야. 응. 응. 안 돼. 저기 몸도 안 좋잖아. 네. 어? 내장도 안 좋고 여기저기 안 좋은 사람이 술 먹고 그렇게 하고. 뭐 술 먹으면 뭔. 술에 웬수가 걸렸나. 술 먹고 다 부르려고 그러고. 안 돼. 술을 조금 삼가하세요. 네. 아시겠죠? 네. 또 물어볼까?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엄마 지금 살아계시지? 네. 부모님은 살아계십니다. 그치? 그럼 엄마가 명딸이 같은 거 올렸다는 얘기 안 해? 어렸을 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엄마가 종교를 이런 쪽으로 안 믿으세요? 네. 아예. 안 믿으셔? 네. 그러니까 그렇지. 이 본인의 저기 자식은 명딸이 걸어줘야 되는 자손이단 말이야. 지금 부모님은 몰래 온 거라서 얘기도 안 했거든요. 어. 그런 자손이야. 어? 이런데 어디다가 명딸이 걸고 살아야 돼. 안 그러면 내 명이 언제까지인지 모르는 자손이다고 본인이. 어? 네. 아시겠지? 네. 이렇게 돈도 돈이지만 뭐 돈은 뭐 크게 걱정할 것도 없고. 본인은 이 수술할 때도 그렇고 이쪽 응치인가 이쪽에 수술할 때나 진짜 조심하셔야 돼. 네. 알았지? 네. 어.